대학하지? 안 하는 데가? 아무 때나 와. 아무 때나 집들이야. 올 때 선물하는 거 잊지 말고. 선물? 아 선물 뭐? 그걸 꼭 정해줘야 알아. 많잖아. 쌀 뭐 이런 거. 쌀? 몇 킬로? 8킬로. 8킬로? 한가만가? 어머, 어머. 아휴, 뒤집어져, 뒤집어져. 뭐 읽어도 읽어도 끝이 없니, 이렇게. 아휴, 정말, 진짜. 아니, 하루 종일 눈안만 굴렸는데 뭐가 이렇게 허기지는 거야. 아, 배고파. 뭐 먹을 거 없나? 차세동. 곧 뚱땡이 방에 가면은 뭐 먹을 거 있지 않겠어? 책장 다 뒤져봐야지. 어머. 선배도 아직 이럴 거 있나보네. 찰맨땡 먹을 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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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 그거 전부 세동일 거지? 아니, 그게 저기. 아니, 저녁을 적게 먹은 날 배가 출출해가지고. 아니, 뭐지? 아, 이거 내가 내일 똑같은 걸로 꼭 찾아놓으려고. 똑같은 걸로.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다야? 더 있을 거야. 잘 찾아봐. 어? 우리 왜 이래? 고전 났나 봐. 아이, 정말. 내일까지 열 발 만들어야 되는데 도와주는 게 하나도 없어. 어떡해. 아, 근데 엄마. 봐봐라 사장님 말처럼 진짜 안 팔리면 어떡하지? 안 팔리긴 왜 안 팔려? 이쁘면 다 사는 거야. 너 기억 안 나? 우리 패션쇼 했던 거? 디자인 이뻐서 다 환장을 했잖아? 패션쇼. 맞다, 맞아, 맞아. 태정 아저씨 나라 고민이. 진짜 보고 싶네. 이렇게 같이 먹으면서 보니까 진짜 좋다. 그치? 응? 뭐? 봐봐, 뭐라 그랬어? 아니야, 읽어. 읽어. 골똘히 고민하는... 근데 골똘히 고민하는 게 없어. 왜? 왜? 아니, 이거 진짜 웃긴다. 왜? 또 뭔데? 아니, 이거 아까 그러거든. 또 났다, 그냥 또 났다, 났다. 아이, 뭔데? 봐봐. 아니, 이거 봐봐라. 남자...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한테 다음에 만나면 너 아파 안 할 거다. 아, 이게 뭐가 웃겨. 아니, 계속 이거 봐봐. 진짜 웃겨. 아이고, 왜 안 와. 웃기, 웃기지? 이거 봐봐. 아니, 이제 안아주고 나는데 컷이니까 결혼식장이야. 아, 그러니깐 말이 되지. 진짜 웃기다, 이거. 아니, 말이 안 될 거 같은데 또, 아이고, 이게 연락도 딱 맞았더라고. 아, 배 아파 나 어디. 왜 갑자기 내용이 이렇게 넘어가? 뇌식 영어해서 짐...때 갑자기 내용이 이렇게 흘러가? 완전 숱하네? 비극인데. 넘겨봐. 송걸쯤면드. 감사합니다.